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릭TV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당 독소 해독 다이어트에 있어서 베타 현미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당 독소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그리고 다이어트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당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찬밥을 이용한 저항성 전분이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찬밥을 이용한 저항성 전분을 만들면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감으로써 대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우리 몸에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밥을 지어서 24시간 동안 냉장실에 넣었다가 또 냉동실에 보관해놨다가 다시 데워서 먹는다. 이것을 하면 좋지만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베타 현미를 이용한 저항성 전분을 우리가 주위에서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다 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은요. 특정 회사를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회사와 저는 연관도 없고요. 제가 20년 이상을 비만 치료를 하면서 약물이나 장비가 아닌 근본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만난 것이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이고요. 이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에서 이 베타 현미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공급을 해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식 모방 다이어트와 접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 스스로 체험을 하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찾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꼭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와 이 회사와 또 이 제품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을 인간이 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탄수화물이 왜 현대 사회에선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으로 나타나고 이런 탄수화물들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현대의 질병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나쁜 정제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먹어야 되는데 좋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좋은 탄수화물을 제가 찾다 보니까 베타 현미라는 부분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정제탄수화물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베타 현미라는 대안을 갖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타 현미는 저항성 전분이죠. 그래서 일반 쌀보다 7배 내지 8배 정도의 저항성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또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 현미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신뢰와 안전성이 높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가로로 된 거 선식, 생식 많이 해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베타 현미와 생식, 선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표 하나를 좀 띄워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GI 값이라고 그러죠.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당지수는요. 선식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생식과 베타 현미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현미는 탄수화물 함량이 선식과 생식에 비해서 낮은 것이 특징이고요. 당독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 함량이 60%로 가장 높습니다.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 다이어트에서 이 단백질을 한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독소 다이어트 오일 프로그램에서 식품 영양의 칼로리를 한번 볼게요. 당독소 오일 해독 프로그램에서는요. 하루 800kcal를 드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백질 60g, 탄수화물을 약 80에서 100g 정도 드시고요. 나머지는 양질의 지방으로 채울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이러한 단백질 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1회 포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150kcal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50kcal를 하루 3번 먹게 되면 450kcal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샐러드 정도는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800kcal를 식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여기서 하루 60g의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 한 포에는요. 단백질이 15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드시게 되면요. 4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란 2개 정도 드시게 되면 하루에 총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에요.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접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2015년 발토롱고 박사가 연구한 이후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발토롱고 박사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와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발토롱고 박사의 단식 모방 다이어트에서 단백질 양이 1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의 단백질 함량은요. 30% 정도로 더 높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서양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육이 크고 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적극적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을 10%로 줄이게 되면요. 근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소 해독, 임상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백질을 30%까지 올려도 체중 감소 등 여러 가지 단식 모방 다이어트의 좋은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형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현미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베타 현미는 구입하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약국, 병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제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에 베타 현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베타 현미에 대한 제품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제품이 조만간 단종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국은요. 상당히 많은 약국에서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당독소 임상연구회라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 당독소 임상연구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전국에서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인근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아쉬운 것은 병의원에서는요. 2020년 6월 현재 그렇게 많은 병원들이 이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의사들이 이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검색을 하셔서 상담을 받고 여기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당독소 해독 오일 프로그램은요. 정말로 저와 특정 회사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홍보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 또한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 3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것을 드시면서 지난번에 착용을 했던 혈당 측정기를 제 몸에 착용을 하고 실제로 이것이 이 베타 현미가 내 몸에서 혈당을 정말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포만감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 병원을 찾는 비만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타 현미라는 부분 그리고 이 5일간 적극적인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 베타 현미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건강을 되찾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면 정말 좋은 다이어트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타 현미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건강과 그리고 다이어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에 있어서 베타 현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당독소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계속 좋은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징호였습니다.